제한권. 삼사부와 사부의 친구. 안부인과 원승지는 내실로 들어가 침대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승지야 나는 너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내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내 친아들과 다름없이 대했지. 그런데 오늘 내가 생명을 돌보지 않고 소외를 구했다 하니 나는 영원히 너를 잊을 수 없을 거야. 그런데 오늘 밤 나는 아주 먼 곳으로 가야만 한단다. 그러니 너는 벙어리 백부님을 따라가거라. 원승지는 어느새 울먹였다. 싫어요. 나는 숙모님과 함께 가겠어요. 안부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달랬다. 나도 너하고 헤어지는 건 서운하구나. 그래서 벙어리 백부님 덜어 널 데리고 어떤 사람에게로 가라고 했다. 그 사람은 최숙부의 사부님이시다. 최숙부는 그 사람에게 두 달 동안 무예를 배웠을 뿐인데도 그렇듯 훌륭하시단다. 그 노인의 무공은 천하의 둘도 없다니 나는 내가 그분에게 가서 배우기를 바란단다. 원승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는 평생을 통해 두 명의 전정한 제자를 받아들였는데 그것도 아주 오래된 일이라 그가 다시 제자를 받으려고 할지 어떨지는 나도 걱정이다. 그러나 넌 자격이 충분한데다. 마음씨도 고운이 내 생각으로는 그 역시 널 분명히 조다 할 것이다. 벙어리 백부님은 그의 종복이란다. 내가 그에게 부탁해서 널 데리고 가 그에게 청해보라고 했으니 그리 알고 만약 그가 너를 받아들이기를 진실로 원하지 않는다면 그땐 벙어리 백부님이 널 다시 내게로 데리고 올 것이야. 원승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포인은 한 번 더 다짐했다. 그 노인은 성질이 괴해서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아주 싫어할 것이다. 그렇다고 또 너무 말을 잘 들으면 어리석고 기계가 없다고 탓할 것이니 너의 행동에 맡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녀는 팔목에서 금팔지 하나를 빼어 원승지의 팔에 걸어주었다. 내가 무공을 다 배우고 어른이 되어도 나와 소의 동생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원승지는 숙연히 고개를 들었다. 저 역시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 노인이 저를 받아들이면 안순모님께서는 틈이 나시는 대로 소의 동생을 데리고 와서 지켜보세요. 안포인은 눈두덩이가 붉어져 있었다. 그래 내 언제라도 널 기억하고 있으마. 안포인은 한 통의 편지를 써서 벙어리에게 주며 노인에게 전해 올리라고 했다. 내 사람은 집을 나서서 그 길로 갔기 해 어졌다. 원승지는 안포인과 소의와 더불어 지낸 날 이 비록 길지는 않았다고 하나 두 모녀가 그를 대해준 지극한 정성과 대낮의 싸움으로 생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난 터라 헤어질 때는 모두가 서운하고 주춤거렸다. 벙어리는 원승지가 상처를 입고 피를 많이 흘린 데다 몸이 쇄약해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팔에 안고 축지법을 써서 나는 듯이 빠른 속도로 걸어갔다. 새벽에 길을 나서서 밤에 숙박하는 식으로 계속 북쪽으로 북쪽으로 1개월 열을 갔다. 원승지의 상처는 이미 나아있었다. 왼쪽 눈썹 위에 조그마한 상처를 남긴 채 매일 저녁 벙어리는 먹는 것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도 없이 가져오는 대로 잘도 먹었다. 한 끼에 적어도 두 서너 그릇을 먹어 치웠다. 원승지는 손짓으로 우리가 지금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냐고 물었으나 그는 턱으로 북쪽만 가리켰다. 또 며칠이 더 가니 깊숙한 산이었다. 걸을수록 더욱 높아져서 나중에는 걸어갈 길조차 업었다. 벙어리는 맨손으로 칙불이를 의지하여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원승지의 목을 부여잡을 채로 산새가 어찌나 험준한지 두 손으로 목숨을 걸고 거머잡아도 한 번 실수하면 뼈도 못 추릴 것만 같았다. 이렇게 등산한 지 하루 만에 그들은 높은 봉우리에 올라섰다. 봉우리는 하나의 커다란 평지로 주위에는 소나무가 우뚝우뚝 서 있고 소나무를 지나고 보니 눈앞에는 대여섯 간의 돌집 하나가 나타났다. 벙어리는 만면에 웃음을 지었는데 마치 객이 오랫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고향에 돌아온 모습이었다. 그는 원승지의 손을 이끌고 돌집으로 들어갔다. 실내에는 거미줄이 얽혀있고 온통 먼지투성이어서 꽤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그는 대빗자루를 찾아내어 안팎으로 깨끗하게 치우고 물을 끓여서 밥까지 했다. 이 험준한 봉우리에 어떻게 식량과 용구가 비치되어 있는지 정말 모를 일이었다. 사흘이 지나자 원승지는 속마음이 급해졌다. 그래서 손짓으로 사부는 어디에 계시느냐고 물었다. 벙어리는 산 아래를 가리키었다. 원승지는 아래로 내려가겠노라는 뜻을 알렸다. 벙어리는 안 된다고 머리를 내져었다. 원승지는 어쩔 수 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벙어리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 데다가 험난한 봉우리 위에 외로운 돌집에서의 생활이고 보니 적적하기 가히 이를 데 없었다. 그의 마음은 안부인 모녀와 함께 지내던 따뜻했던 시절로 달려가고 있었다. 날개를 달고 그곳으로 날아갈 수 없는 것이 한스러웠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꿈결처럼 돌연 불빛이 눈을 찌르기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 앉으니 한 노인이 손에 촛불을 들고 침대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노인의 머리와 눈썹은 온통 하얗지만 만면에는 붉은 빛이 감돌았고 소리 엎이 웃는 얼굴로 찬찬히 자기를 살펴보고 잇었다. 원승지는 얼른 바닥으로 내려와서 그를 향해 네 번 큰 절을 하였다. 사부님 오셨군요. 그러자 노인은 껄껄 호탕하게 웃었다. 내 이 녀석 누가 널더러 날 사부라 부르라고 하더냐. 어떻게 내가 너를 제자로 받아들일 것을 아느냐. 원승지는 그의 말시로 보아 그가 자기를 받아들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는 몹시 기뻐서 말했다. 안부인께서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안부인이 나를 귀찮게 하는구나. 좋다 내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정리를 생각해서 너를 받아들이겠다. 원승지는 다시 한 번 더 큰 절을 올리려 했다. 됐다 됐어. 내일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 다음날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원승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덩어리는 노인이 그를 받아들이기로 허락한 것을 알고는 기뻐서 그를 공중으로 던졌다가 다시 손에 받기를 네다섯 차례나 계속했다. 그 노인은 원승지의 기쁜 웃음소리를 듣고는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좋다. 어린 나이에 벌써 의협적인 행동을 할 줄이야. 분여자를 구했다고. 정말 놀라운 일이다. 내가 가진 특기가 있으면 내게 좀 보여주기 바란다. 그 말을 들은 원승지는 귀까지 빨개지며 몹시 부끄러워했다. 노인은 나직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에게 너의 무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너를 가르치겠느냐. 원승지는 비로소 사부께서 자기를 놀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최추산에게 전수받은 복호장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마해보았다. 그 노인은 한편으로는 보면서 한편으로는 미소했다. 그리고 연습이 끝나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추산이 내가 청명하다고 자랑을 해도 난 믿지 않았는데 단 며칠을 배우고도 이만한 성과가 있었다니 확실히 훌륭하구나. 원승지는 최추산의 이름을 듣자 그의 안전을 묻고 싶었으나 노인이 아직도 말을 하고 있어서 감히 그의 말을 가로막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노인이 말을 멈추자 급히 물었다. 최숙부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는 안전합니까? 그는 잘 있다. 이쯤 장군에게로 돌아가서 싸우고 있다. 원승지는 그 말을 듣자 매우 흡족했다. 벙어리가 향불을 놓아두는 상을 깔았다. 노인이 한 폭의 그림을 꺼냈는데 중년 서생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기품이 넘쳐 보였다. 노인은 향불을 켜고 그림을 향해 경건하게 절을 하고 원승지에게 말했다. 이분은 우리 화산파의 시조이시다. 너도 와서 절을 올려라. 원승지는 화중의 인물을 살펴보고는 혼자 소리로 말했다. 이분은 우리 사부님보다 훨씬 젊으신데 어떻게 시조가 되시지? 그는 절을 하려하니 몇 번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저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아서 노인이 웃으며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절을 했다. 또 무릎을 꿇고 다시 절을 하려하니 이로써 이 제정식으로 사부에게 예를 올리는 것이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예를 받았다. 오늘 이후로 너는 우리 화산파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오래전에 단 두 명의 제자를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로는 총명하고 무공을 배우려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이 몇 년 동안 전수할 사람이 없었다. 너는 나의 세 번째 제자이자 마지막 제자이다. 너는 부디 잘 배우고 연마에서 날 망신시키지 말하다 오. 원승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이 말했다. 나의 성은 목이고 이름은 인청이라고 한다.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신껌 선원이라고 부르니 기억해 두어라. 후에 사람들이 내 사부의 이름이 무어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하지 말고 원승진은 하 하고 웃으며 속으로는 안부이니 그의 성격이 괴하다고 한 것이 떠올렸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으 나 사실은 그가 몹시 친절하고 온화한 것을 알아내고는 혼자 웃은 것이었다. 신원성검 목인청은 무공이 높아서 당대의 제일인자라 알려졌고 세상에서 의협적인 행동만을 해온 탓으로 근 20년 이래 적수를 만나지 못했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의 대부분을 비밀리에 행하고 이름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타인들 응 그의 무공을 배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의 명성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의 성격이 본래는 몹시 괴하여 두나 이번에 원승진의 외로운 모습을 보고는 측은한 생각이 들고 그 아버지 원승환이 조국을 위해 적을 토벌하다 억울하게 죽은 대충신임을 참작 특별히 그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목인청은 자식이 없어 검 하나만 가지고 홀로 세상을 떠돌았는데 노년에 이르러 총명하고 활기찬 소년을 대하니 마음이 흡족하여 원승지가 훌륭한 사부를 만난 기쁨의 비알바가 아니었다. 그는 저절로 흥분이 되었던 것이다. 목인청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너의 두 분 사형은 모두 너보다 이삼십세나 위인이 그들의 제자 역시 다들 너보다 나이가 많을 것이다. 그들이 혹시 나를 탓하여 이제 와서 어린 사제를 그들에게 남긴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 만일 내가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그들의 제자와 비교하여 나보고 늙은 망령이라고 체크할지 모른다. 원승지가 말했다. 저는 기필코 부지런히 무공을 닦을 것입니다. 최숙부 역시 사부님의 제자였습니까. 목인청은 눈을 멀리 들었다. 그는 치망과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나에게서 배울 시간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복호장법만을 전해주었으니 제자라고 할 수 없다. 또 그는 자격면에서 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는 벙어리를 가리키며 뒤를 이었다. 그처럼 매일 보고 또 보아 적지 않은 기회를 익혔다. 해도 나의 두 제자와 비교하면 천양지 차이다. 원승지는 벙어리의 손놀림을 두 차례 보고는 그 빠르기가 번개 같아 속으로 감탄에 맞이 않고 있었는데 사부의 말을 들으니 자기의 두 사형은 그보다 무공이 훨씬 높다니 자신이 노력하여 배우면 설사 사형들만큼은 못된다. 하여도 적어도 벙어리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몫이 기뻤다. 목인청이 계속 말을 했다. 우리 화산파에는 여러 가지 규율이 있는데 그건 지금 내게 얘기해도 모를 것이다. 나는 너에게 단 두 가지만 부탁할 것이다. 나의 말을 잘 들을 것이고 또 나쁜 일을 하지 말아라. 꼭 기억해 두거라. 원승지가 대답했다. 반드시 사부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나쁜 일은 하지도 않겠습니다. 좋다. 이제 우리는 무공을 훈련하자. 내 최숙부가 시간이 촉박하여 너에게 복호장법을 한 대 묶어서 전수하였다. 그러나 이 장법은 굉장히 오묘하고 복잡하다. 너는 나이가 어리니 다 배운다 해도 잘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우선 너에게 장권십당금을 가르쳐 주겠다. 그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숙부께서 전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 수 있다고. 몇 가지 자세를 배운 것을 배웠다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만일 정말로 장권십당금의 오묘한 이치를 이해했다면 세상에서 너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원승지는 얼굴이 빨개져서 다시 더 얘기를 하지 못했다. 모긴청은 자세를 갖추고 십당금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원승지는 속으로 신기하게 생각하며 자, 기가 생각한 것과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를 의아하게 생각했다. 너는 사부가 너를 속인하고 생각하겠지. 자, 이제부터 내가 나의 옷을 잡아 보아라. 만약 내 옷자락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내가 훌륭한 것으로 치겠다. 원승지는 감히 사부의 말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그냥 웃으면서 서 있기만 했다. 목인청이 외쳤다. 빨리 해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무공을 가르치는 것이다. 원승지는 이것이 무공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손을 내밀어 사부의 장삼 뒷자락을 잡으려고 했다. 눈에는 곧 잡힐 것 같았는데 옷자락이 갑자기 줄어들더니 손끝에서 세자 가량이나 떨어져 있었다. 원승지는 또 손을 내밀어 몇자 깁이 들어갔다. 그래서 막 옷자락을 잡으려고 할 때였다. 사부가 호련히 보이지 않고 그의 머리 뒷면만 가볍게 잡혔다. 목인청이 껄껄 웃었다. 나는 여기 있다. 원승지는 얼른 몸을 돌려 두 손으로 잡으려고 했다. 사부의 그림자는 또 다시 보이지 않았다. 다시 급히 몸을 돌렸으나 이번에는 사부님이 이미 두 길이나 먼 곳에 있었다. 그는 몹시 흥미가 있어서 마음속으로 외쳤다. 꼭 잡고야 말겠어. 앞으로 가서 그의 소매자락을 잡았다. 목인청의 소매자락이 조금 흔들리더니 몸이 손에 닿았다. 원승지는 막 웃으면서 쫓아가서 몸을 돌렸는데 갑자기 벙어리가 손짓으로 그에게 주의하라고 일렀다. 원승지가 마음이 철렁하며 속으로 생각하기를 사부가 하는 것은 과연 십단금 신법이로구나. 어떻게 그리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 했다. 한편으로는 사부의 신법을 주시했다. 그가 연마한 십단금은 매우 숙련되어 있었고 사부의 진태법은 특별히 오묘해서 같은 일초일석인데도 사부가 행하니까 더욱 오묘했다. 원승지는 쫓아가면서 몰래 그 비밀을 배우고자 마음먹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사부를 쫓아가는 중에 어느덧 사부의 종행이동수를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과연 오르고 내릴 때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목인청은 암암리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 아이는 가르칠 만하다고 몹시 기뻐했다. 이때 원승지가 바싹 쫓아왔으므로 목인청도 급히 피했다. 두 사람의 쫓고 쫓김이 질풍 같아서 넓은 광장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보였다. 원승지는 전신을 집중하여 사부를 쫓았다. 갑자기 목인청이 하하하 하고 크게 웃는가 했더니 어느새 한 손에 그를 품고 서 있는 것이었다. 훌륭한 제자로구나. 원승지는 이 십단금을 보는 중에 많은 오묘한 것이 있음을 알고는 저절로 놀라고 기뻐했다. 목인청 다시 말했다. 됐다. 이것은 이미 내가 충분히 연습을 한 것이다. 그를 아래로 내려놓고 몇 번 반복하게 하고는 자기는 실내로 들어갔다. 원승지는 이 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십여 차례나 연습을 했다. 사부의 신법을 암기하는 이외에 또 스스로 몇 가지 묘기를 생각해내었다. 그는 꿈속에서도 권법을 연습하였다. 다음날 새벽엔 어제 배운 것을 잊지나 않았을까. 걱정이 되어 광장으로 가서 또 연습을 했다. 연습할수록 기운이 났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사부가 웃으면서 그를 지켜보고 서 있었다. 사부님. 원승지는 손을 마주 모으며 자세를 바로 잡았다. 내 스스로 개발한 몇 가지 초식도 훌륭하구나. 그러나 이 초식은 빠르긴 하지만 하단에 틈이 보인다. 적이 무공이 뛰어나 발을 이렇게 걸으면 너는 큰일이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한다. 사부는 바른 자세를 그에게 가르쳤다. 원승지는 몹시 간복을 했다. 이 하루 동안에도 적지 않은 무의를 배웠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원승지도 어느덧 13살이 되었다. 그 3년 동안 모긴청은 원승지에게 파옥권과 혼원장을 전수했다. 혼원장은 장법이면서 또 내공을 사용하는 것을 연습해야만 했다. 각파가 내공을 연습하는데 모두 호흡을 중시하여 앉아서 길을 연마했고 화산파의 내공은 다른 방법을 써서 장법 중에 내공을 연습했다. 이러한 무공은 비록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으나 그 효과가 아주 컸다. 무예를 익히자 위력 또한 추가되었다. 내외공을 함께 연습하였기 때문에 적을 만났을 때 1초 1식 중에 자연이 합쳐지는 내공력으로 적을 보다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 혼원공을 이룬 뒤엔 어느 장법에도 불리함이 없었고 또 꺾임이 없었다. 원승지과 무예를 연마한 시간이 어느 만큼 흐르자 혼원공이 이루어졌다. 그러는 사이 몸은 더욱 강건해졌고 100명이 침입해도 문제없을 수준에 이르렀다. 목인청은 문득 하산하여 한 번 가면 2, 3개월 또는 3, 4개월이나 걸리기도 했다. 또 돌아와서는 무공을 점검하고 그가 부지런히 연마했는가를 시험해보았다. 속도가 아주 빠르고 정확해서 시험할 때마다 모두 칭찬을 들었다. 그해 단호절이었다. 웅왕주를 마시던 목인청이 시조에 화상을 꺼내어 놓았다. 자신부터 우선 절을 하더니 원승지에게도 절을 하도록 했다. 오늘 너에게 시조에게 예를 올리는 것을 가르치겠다. 너는 그 이유를 아느냐? 사부님께서 일러주십시오 목인청은 내실에서 하나의 긴 나무상자를 들고 와서 상 위에다 올려놓았다. 뚜껑을 연이 밝은 빛이 눈을 찔렀다. 상자 안에는 번쩍이는 세척 장검이 노뎌있었다. 원승지는 사묵가슴이 뛰었다. 사부님 저에게 검수를 가르쳐 주시렵니까? 목인청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에서 장검을 꺼내왔다. 안색이 매우 굳어져 있었다. 무릎을 꿇고 내 말을 들어라. 원승지가 그 말에 따라 무릎을 꿇었다. 목인청은 다시 말했다. 검은 백병의 시조이다. 가장 배우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 파의 검법은 넓고 심오하다. 시조 때부터 내려오는 검법에 내 일대가 증보를 했다. 다른 파의 무공은 내가 살펴보니 일대가 전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또 전수되면서 점점 그 정리한 기회가 점차 적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파는 그렇지 않고 제자를 선택할 때 몹시 엄격하고 선택한 후에도 우열을 가려서 전수하였다. 검법으로 말하자면 내 일대가 청추로람 이었다. 너는 총명하고 부지런하니 검수를 배우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모든 희망을 너에게 거는 바이니 이후로 더욱 명예를 빛내거라.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검은 이기이니 선을 행하면 선이 무궁할 것이오. 악을 행하면 그 악 또한 무궁할 것이다. 오늘 나는 너에게 꼭 하나의 맹세를 권하겠다. 일생동안 절대로 절대로 한 명이라도 무고한 사람을 살생하지 말아라. 사모님이 제게 검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만도 고마우신데 어찌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만일 이후에 제가 한 명이라도 무고한 사람을 해친다면 저 역시 살해당할 것입니다. 좋다. 자 그럼 일어나거라. 원승진은 비로소 일어나 앉았다. 나 역시 너의 마음이 온호하여 결코 고의로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면 어떤 때는 몹시 판별하기 어려운 때도 있느니라. 세상의 인심 또한 교묘해서 좋은 사람이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 역시 근본은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다만 내가 관용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원승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인청이 또 이었다. 숭정황제가 너의 아버지를 죽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느니라. 그러기에 그는 자신이 내 아버지를 살해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이 큰 잘못이다. 숭정황제는 이몇 년 사이에 많은 대신과 대장을 죽였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나쁜 사람이지만 좋은 사람도 그에게 죽음을 당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르지 않게 죽음을 당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르지 않고 관용의 마음 또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던 거다. 원승진은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목인청은 왼손으로 칼집을 잡고는 옳은 손으로 검을 빼내었다. 검은 용처럼 꿈틀대는 듯 하였다. 흰빛 같기도 하고 붉은 듯 하기도 하였다. 천하에 둘도 없는 건법이 시작되었다. 햇빛 아래서 번쩍이는 장검은 춤을 추는 듯 움직였다. 흰빛만이 번뜩였다. 원승진은 사부에게서 3년 동안에 걸쳐 건법을 익혔다. 안광이 이미 이전과는 크게 달라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사부의 건법 신법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했다. 아직은 사부의 동작에 비해 빠르게 조차 비교할 수 없었다. 춤을 추는 듯이 멈추어 목인청의 아 하는 구령 소리와 함께 장검은 날아올랐다. 검은 산봉 우리가 있는 한 그루의 큰 소나무에 가서 박혔다. 원승진은 소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사부의 무검에 넋을 놓고 있다가 검신이 예고 없이 날아가 솔방울을 맞추고 박히는 것을 보고는 놀랍고 기이함에 벌린 입을 다 물 줄 몰랐다. 그때였다. 훌륭하다. 그 뒤에서 그런 소리가 났던 것이다. 원승진은 산상에서 지낸 3년 동안 사부의 목소리 이외에는 다른 누구의 목소리도 들은 적이 없었다. 덩어리가 이 타고는 하나 그는 없는 사람이나 같았기 때문이다. 급히 고개를 돌려보니 한 노인이 웃으면서 이쪽으로 걸어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황색의 남루한 도포를 입고 입었다. 얼굴이 누렇게 말라 있었으며 머리카락 또한 히뜩히뜩 백발에 가까웠다. 뒤에는 한 명의 동자가 따르고 있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일초식은 천회비룡이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오늘 보니 그간 내가 검 쓰는 것을 못 본 10년 동안 이렇게 진보해을 줄은 상상 못했다. 목인청이 하하하고 크게 웃으며 대답했다. 무슨 바람이 불어오셨소? 이거 화산에 오르자마자 나에게 과분한 말만 해 되는구먼. 승지야 이분은 목상도장이신데 나의 좋은 친구니라. 어서 도장에게 절을 올리거라. 원승지는 급히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목상도인이 웃으며 말했다. 됐다. 그는 손을 뻗어 원승지를 잡아 일으켰다. 무공을 배우는 사람은 외부의 힘을 받으면 저절로 저항을 하게 된다. 목상도인이 자기를 저지하자 원승지는 자기도 모르게 가벼운 저항을 했다. 이때 혼원공이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이리라. 목상도인은 이미 그의 무공을 알아보았던지 목인청에게 이 몇 년 동안 너를 볼 수 없다 했더니 이렇게 몰래 숨어서 제자를 키우고 있었구나. 그러고 보면 내 운도 과히 나쁘지는 않아. 이제 곡관 속에 들어 갈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제자를 찾아낸 걸 보면 목인청은 빙긋 웃었다. 자기의 어린 제자를 칭찬하는 것을 듣자 마음이 기뻤던 것이다. 목상도인이 또 입을 열었다. 오늘 내게는 아무것도 없으니 너의 절을 받고도 공치사만 하고 마는구나. 목인청은 침묵을 지켰다. 이 노도인이야말로 무공이 천하의 제일로 서강호에서는 천변만겁이라고 부른다. 만약 승제에게 무예를 전수해 줄 수만 있다면 그에게 도움이 적지 않으리라. 다만 이 노인이 제자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니 방법을 강구해서 그를 설득해 보기로 하자. 그는 이렇게 마음먹고 입을 열었다. 승제야 도장이 너에게 무공을 가르쳐 주신다니 얼른 저라고 인사를 드려라. 원승진은 사부가 이렇게 권하는 것을 듣고 곧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목상도인이 껄껄 웃었다. 좋다. 그 사부의 그 제자로구나. 사부가 체면 없이 뻔뻔스러우니 제자도 알아볼 조다. 예야 내 말을 들어라. 사람은 언제나 정정당당해야 하는 것이다. 너의 사부처럼 이렇게 뻔뻔스러워선 안 된다. 나까지도 너를 속여서야 되겠느냐. 그럼 이렇게 하자. 오늘은 내가 몹시 기쁘니 너에게 이것을 주마.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어 그에게 주었다. 원승진은 인사를 하고 공손하게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서 살펴보았다. 검은색의 조끼였다. 손에 들고 보니 묵직하였다. 실로 만든 것도 아니고 가죽으로 만든 것도 아니었다. 무엇으로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인청이 덧붙였다. 도형 장난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보물을 어떻게 그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원승진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그것이 귀중한 보물임을 알고 두 손으로 받들어 급히 되돌려 주려고 했다. 목상도인은 그대로 선체 한마디 했다. 난 내 사부처럼 이렇게 옹색하지만은 안다. 한 번 준 물건이니 그대로 받아 잘 간수해 두거라. 원승진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사부의 눈치를 보며 그의 지시를 기다렸다. 목인청이 입을 떼었다. 기왕 주시려는 것이니 그럼 도장께 감사 말씀 드려라. 원승진은 무릎을 꿇고 거듭 감사했다. 목인청이 정색을 하며 바라보았다. 이것은 도장이 무수한 심혈을 기울여 구사일생으로 겨운 얻은 것이다. 몸을 보호하는 조끼이니 한 번 입어 보아라. 원승진은 그 말에 따라 조끼를 입었다. 이 조끼는 오금사 즉 머리카락과 원숭이 털을 섞어 만든 것이다. 어떠한 무서운 변기도 뚫고 들어올 수 없다. 목인청이 설명하면서 검을 원승지의 가슴을 향해 찔렀다. 검은 더할 수 업이 빨랐으나 원승지 역시 빠르게 피하였다. 놀라서 보니 검끝이 이미 조끼에 닿아 있었다. 그러나 가볍게 튕겨서 나간 정도였다. 원승지는 몹시 기뻐서 다시 한 번 목상도인에게 큰 절을 했다. 목상도인이 환하게 웃었다. 내가 처음에는 이 물건이 검은 덩어리에 불과하니까 그다지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저를 하길래 마음이 꺼림칙하였다.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진정으로 기뻐하는구나. 원승지는 그 말을 듣고서는 그만 얼굴이 북어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목인청이 되물었다. 그 사람은 요즘 소식이 있습니까? 목상도인은 지금껏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란 이야기가 나오자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얼굴색이 불쾌하게 변하였다. 솔직히 말한다면 그는 요즘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 나도 모르네. 최근에는 사내관에서 출몰한다고 하지만 그를 만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화산으로 온 것이니 말하자면 도망을 온 것일세. 도형은 어째서 그의 기계만 높이고 자기의 위풍은 떨어뜨립니까? 그럼 도형의 무공이 그를 상대하지 못한단 말씀입니까? 목상도인은 신색이 더욱 암흔해지면서 말했다. 그를 상대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 이 몇 해 동안 나는 그와 두 차례나 싸웠네. 첫 번에는 내가 우위에 있었지만 최후에는 동문의 정의를 생각했다네. 사부가 임종시의 나에게 그를 잘 보살피라는 당부의 말씀이 계셔서 내가 여러 모로 가르치려 하였으나 그는 결국 나쁜 길로 들어섰다오.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었기에 나는 마지막 일격은 가하지 않았다네. 두 번째 싸움에서는 그는 어디서 사악한 파의 무공을 배워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점에 나의 가슴을 찔렀지. 다행히 그 조끼나 내 몸을 보호하여 칼날이 들어오지 못했었지만 그는 놀래서 내가 기묘한 무공을 연마한 것을 로 알고 추춤하더군. 그래서 내가 그를 장악하였지. 나는 그를 잘 구슬러 쓰나 냉소를 하더군. 헤어질 때 말하기를 이제야 알겠다. 너는 단지 몸을 보호하는 조끼에 의지했던 것이로구나. 다음번에 만날 때는 정말이지 너의 목을 치고 말겠다. 그때는 어떻게 맞겠느냐. 그러는 거야. 목인청이 노해서 말했다. 그가 그처럼 막말을 했더라도 도영은 동문이 정의를 보아 다시 그의 생명을 용서할 것 아니오. 나는 그와 아무런 관년도 없다 이 말씀입니까. 도영이 주저하면 내가 하사을 해서라도 그를 찾겠습니다. 그가 여전히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다닌다면 내가 그를 끌고 와서 당신 앞에 세우겠소. 당신의 호의에는 감사하오. 그러나 나는 그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개과천선하기를 바라고 있소. 이 몇 년 새에 그의 사악한 무공을 자세하게 겪은 적이 있으므로 다시 싸운다면 그를 반드시 이기지 못할지도 모르지. 내가 화상으로 도망와서 그를 보지 않고 지내니 어느덧 눈이 깨끗해지고 귀로 듣지 않으니 괴로운 것이 없어서 좋소이다. 그가 개과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사문의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렇게 많은 불의를 행했으니 반드시 죽어야만 하겠지.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가 능히 개과를 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야. 정말로 어려운 일이야. 듣기로는 그가 미색을 탐하여 적지 않은 양가 분여자의 정절을 해치고 근내에는 더욱 포악해졌다더군요. 이러한 무림의 폐륜화는 다음번에 도, 형의 손에 들어오거든 다시는 옛정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도형의 사문을 깨끗이하여 악을 제거하고 사부의 명예를 지켜야 하며 사부의 은덕에 보답해야 합니다. 목상도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형의 말이 옳아요. 그는 또 한 번 장탄식을 하였다. 원승진은 그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어떤 사형제의 품행이 몹시 사악하나 무공만은 높아서 목상도인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았다. 그는 조끼를 들고 목상도인에게로 다가갔다. 도장께서 그 사악한 사람을 제거하시려면 이 조끼를 입는 것이 역시 온당할 것 같습니다. 그를 제거한 뒤에 다시 저에게 주십시오. 저의 무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악인과 싸울 수 없고 또 이 보물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목상도인도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너의 호의는 고맙다. 하지만 이 조끼가 몸을 보호하지 않아도 그가 나를 죽일 수 없으니 너는 나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목인청은 그가 우울해하는 것을 보고 천하에 앞서는 일은 다만 한 가지 뿐이고 만 가지 일이 다 그 뒤에 있는 것을 알았다. 이 일은 더 얘기하봤자 흙만 깨지겠소. 이제 그만두고 당신의 기예. 목상도인이 기예라는 한마디를 듣자 비로소 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순식간에 이십년은 젊어진 것처럼 보였다. 목인청이 계속해서 말했다. 이 몇 년 새의 진보가 있었습니까? 그는 급히 대답했다. 뭐라고? 나의 무공이 설령 당신에게 미치지 못할지는 몰라도 비록 두는 일은 당신의 사부가 될 수 있소. 만일 못 믿겠거든 우리. 목인청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천변만검의 무공을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목상도인은 웃으면서 뒷주머니에서 바둑판과 두 주머니의 바둑알을 꺼냈다. 내가 두려워서 도전을 피하려고 화산에 있는 바둑판과 바둑알이 없다고 말하려 했다면 그럴 수는 없지. 하하하. 덩어리가 바둑판을 옮기고 두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서 대국을 시작했다. 원승진은 바둑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목상도인이 한편으로 바둑을 두면서 한편으로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동시에 계속해서 자기의 기회가 고상함을 열거하고는 그의 사부의 기회는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목인청은 아무 말 없이 미소할 뿐 그가 자랑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바둑은 쉽게 배울 것 같았으나 정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규칙에 따라 두어보니 금방 할 수 있었다. 바둑판을 자세히 보니 정밀한 철로 주조한 것이었다. 또 검은 바둑알은 검은 철로 흰 바둑알은 백은으로 만든 것이었다. 두 사람이 바둑알을 움직일 때마다 쇳소리가 땅땅 귀에 울렸다. 이 일 국은 예상대로 목상도인이 이겼다. 두 오랜 친구는 대낮부터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하여 사 국이나 두었다. 목상도인이 3승 1패를 했다. 그는 계속 더 두자고 했으나 목인청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두겠소. 목상도인은 그제서야 서운해서 잠자러 갔다. 목상도인은 계속 사흘간을 목인청과 바둑을 두었다. 원승진은 보고 있으려니 저절로 흥미가 생겼다. 넷째 날이 되자 목인청이 말했다. 오늘 하루 쉽시다. 내가 우선 제자에게 검법을 전수한 다음에 다시 둡시다. 목상도인이 생각하기를 그것이 정도라 여겨 더 이상 만류하지 못했다. 기다리는 동안 혼자 마음이 급해져서 목인청이 검법을 다 전수해 주기를 기다렸다. 가곧 그를 다시 이끌었다. 자 이제 다시 3국을 두세 목인청은 반나절 동안 검법을 가르치고 난 후라 어느 정도 피곤했지만 목상도인이 바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거절하면 그가 저녁 내내 우울해 할까봐 그와 함께 나 무근을 아래로 가서 대국을 시작하였다. 원승진은 잠깐 동안 새로 배운 검법을 연습하는 중인데 갑자기 뒤에서 목상도인이 기뻐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승진아 빨리 와서 봐라. 내 사부가 큰일 났다. 그래서 급히 달려가 보았다. 목인청이 기력이 본래 목상도인에 비할 수 없었다 지만 이때는 더구나 억지로 대국한 것이라 더욱 순조롭지 못했다. 그래서 중국도 되지 못해 이미 여러 곳에서 제압을 당하고 있었다. 하나의 흰 돌이 형세가 몹시 위급 설사 억지로 구한다 하여도 사방이 모두 저그로부터 포위 당할 것이었다. 그는 한 알을 들고는 한숨을 쉬며 시종 놓지 못하고 있었다. 원승진은 한쪽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한 곳을 나름대로 짚어보였다. 사부님 이쪽에다 두어보세요. 목상도인 이 반드시 구하려 가실 테니까 아니 이곳에다 두면 빠져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말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인청은 제자의 말에 따라 그곳에 돌을 놓았다. 한 무리의 흰 돌이 곧돌 지내왔다. 검은 돌은 오히려 조금밖에 죽지 않았다. 이국은 목인청이 본래 크게 지는 것인데 어렵게 하나하나 두다 보니 다섯 짐만을 졌다. 목상도인은 원승지의 생각이 영특함에 칭찬을 한 뒤 그에게 아홉 점을 주면서 일국을 두자 했다. 원승지는 비록 옛사람들의 기법을 잘 몰랐으나 바둑의 돈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겨 마주 앉았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20세의 국수가 되지 못하면 평생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야말로 바둑을 두는 사람이 소년 때에 이름을 날리지 못하면 후에 아무리 노력하여도 결국은 평범에 그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소동파처럼 총명한 사람도 경사 문장과 서화 시사에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바둑에 있어서는 시종 평범에 그쳤었다. 그의 일생을 통해 유감스럽게 여겨오던 터이다. 그는 일찍이 시를 지어 말하기를 이겨도 즐겁고 저도 역시 기쁘다 했다. 후인들이 그의 도량이 넓어서 승부에 집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기는 했다. 목 인청의 청격은 담백하지만 목상도인도 그와 바둑을 둘 때에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원승지와의 대국대는 사정이 달랐다. 원승지는 바둑을 두는 데에 천재성이 있는 데다 어린 마음이지 만몹시 깊어서 100개의 전술로 이 도인을 이기려고 했다. 이 일국에서 결국은 목상도인이 이기긴 했지만 중간에 몹시 어려운 가운데 살아나곤 했다. 결과적으로는 이겼다고 할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 목상도인은 승지를 다시 바둑판 앞에 끌어앉혔다. 승지가 연이어 3국을 승리하자 9점을 8점으로 바꾸었다. 그 뒤 한 달이 되지 않아 그의 바둑 실력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목상도인은 그에게 3점만 주고 서로 승패를 가릴 수 있었다. 원승지는 바둑판 위에다 정신을 쏟았으므로 자연히 무술을 연마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목인청은 오랜 친구의 정의를 생각해서 뭐라 말하지 못했으나 나중에는 이 노인과 어린애가 하루 종일 침식을 입고 바둑판 위에서 지내는 것을 보고는 비밀리에 원승지에게 부탁하기를 매국일 국식만 두고 나머지 시간은 무술을 연마하는 데 쓰라고 일렀다. 원승지는 사부의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다. 이 며칠 동안 확실히 무공에 소홀했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서 서둘러 건법을 연습했다. 목상도인은 그 뒤에도 이틀이나 바둑을 두자고 하였으나 그는 계속 건법을 연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상도인이 한 가지 제의를 했다. 내가 와서 나하고 바둑을 두면 바둑이 끝난 후에 한기지 무예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너의 사부도 기뻐하실 것이다. 그럼 제가 가서 사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좋다. 가서 여쭤보거라. 원승지는 나는 듯이 달려가서 목상도인의 말을 사부에게 전했다. 목인청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목상도인의 별명은 천변만겁이다. 그가 젊어들 때 신법이 변화무쌍하여 강호에서는 그에게 별명을 지어 천변만화 초상비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런 후에는 그는 바둑에 더욱 심취하였던 것이다. 바둑의 도에서는 집을 빼앗는 것을 중히 여기는데 목상도인은 무수한 변화로 집을 빼앗기는 위기에서 살아났다. 목상의 무공이 몹시 노봤으나 스스로는 별것이 못된다고 여겼다. 그러나 기에는 스스로 자랑했다. 그리고 스스로 별명을 바꾸어 천변만겁기국수라고 자처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의 체면을 보아서 그에게 대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목상은 크게 화를 내었다. 이 별명은 그의 기회를 가리켜서 정한 것이라는 뜻을 인정하라고 했던 것이다. 목인청은 그의 무공이 실제로 독특한 경지에 있다는 것을 간복하고 있었두나 그가 종래 제자에게 전수하기를 원치 않았기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가 원승지에게 그 무공을 전수하겠다고 하였다니 반가운 일이었다. 그는 원승지의 손을 이끌고 목상도인에게로 갔다. 이 아이에게 무공을 전수하시겠다니 내가 우선 감사드리고 싶소. 그러더니 원승지에게는 목상도인에게 절을 하여 사부로서 예를 갖추도록 하였다. 원승지가 무릎을 꿇자 목상도인이 일어나서 두 손을 흔들며 말했다. 나는 제자로서는 받아들이지 않겠소. 그가 나에게 무공을 배우고 싶다면 스스로 나를 이겨야 하니까 목인청이 이상한 듯 물었다. 이 어린 것이 무엇으로 당신을 이길 수 있겠소. 건법은 당신이 천하무적이고 이 아이가 당신의 무예를 이삼일 만에 이룰 수 있었으니 강호에서 이미 적수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어. 그러나 경공과 암기로 말하면 내가 역시 한수위일 것이야 목인청이 대답했다. 누가 당신의 신기한 재주를 모르겠소. 목상이 웃으며 말했다. 천변만겁은 나의 기예가 천하무적이라는 것이지 무공의 높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니 혼동하지 마시오. 당신이 한파의 종사로서 모든 일에 정정당당함과 기계가 높음을 더욱 중시했기 때 문의 경공 암기는 오히려 많이 연마하려 하지 않았소. 그래서 내가 경공 암기에 뚜렷하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러니 당신이 승지로 하여금 나와 매일 두 판에 바둑을 두게 하면 내가 그에게 세 점을 주고 그래서 내가 이기면 그것은 내가 소이라는 것을 도와주는 승지의 기특함이라 할 것이고 만약 그가 일국을 이기면 내가 그에게 일초식의 경공을 가르쳐주고 연속해서 두 국을 이기면 경공회에 다시 혼초의 암기를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오. 이렇게 하면 공평하지 않겠소. 목인청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노인은 정말로 우습구나. 좋소이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본래나 는 승지가 바둑을 두는데 시간을 빼앗겨 무공을 연마하는 것에 소홀히 할까 두려웠던 것인데 이제 이렇게 큰 이득이 생길 것 같으면 둘이 매일 열 국을 두던 여덟 국을 두던 이젠 더 상관치 않겠소. 목상과 원승진은 그 말을 듣자 묵시 기뻐했다. 목상과의 대국은 일승일패로 끝났다. 오늘 너에게 일초의 경공을 가르쳐 주겠다. 비록 단 일초지만 내가 주위를 기울여 연마하면 종신토록 쓸모가 많을 것이니 자세히 보아두어라.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다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나무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다시 또 그의 면전에 나타났다. 원승진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입을 벌린 채로 박수를 치며 훌륭하다고 연발했다. 목상도인은 이 일초 반운 승용의 경공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원승진은 두 국을 연속해서 패했음으로 소득이 없었다. 그 다음날 원승지가 두 국을 모두 이겼는데 목상이 끝내 굴복할 의사를 표하지 않아서 결국은 다시 두 국을 더 두었다. 이번에는 일승일패였다. 결산의 두 초의 경공을 가르치고 그가 기억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너는 내가 적수에 대해 무슨 병기를 사용하는지 아느냐. 원승지가 고개를 흔들었다. 목상도인은 바둑판을 보이고는 웃으면서 말했다. 원래 나도 검을 사용했으나 근년에 들어서는 이것을 사용한다. 원승진은 벌써부터 그 바둑판의 정교한 철로 주조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바둑을 좋아하여 늘 몸에 찌니고 다니자니 바둑판이 훼손될까봐 특별히 주조한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대적하는 병기였다니 목상은 또 바둑알을 집어들고서 웃으면서 덧붙였다. 이것도 나의 비밀 무기지. 그는 열몇 알의 바둑알을 하늘로 날렸다. 바둑알이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목상이 바둑판을 들어 올려서 다시 받으니 땅땅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열몇 개의 바둑알이 동시에 바둑판 위에 떨어졌다. 원승진은 혀를 내밀어쓰 나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원래 열몇 개의 바둑알을 하늘로 던졌는데 떨어질 때에는 선우가 정해져 있어서 철돌과 은돌이 바둑판에 부딪혀서 땅땅 하는 소리를 내었던 것이다. 열몇 개의 바둑알을 쥐고 공중을 향해 던질 때의 손 힘의 평균이 확실히 놀라웠다. 더욱 신기한 것은 열몇 개의 바둑알이 바둑판에 떨어질 때 한 알또 땅으로 튕겨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 외에 오른손의 힘이 조금 가해지자 바둑알이 떨어질 때의 힘은 이미 없어지고 하나하나이 모두 손으로 바둑판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자리를 잡았다. 목상이 웃으며 말했다. 비밀 무기를 사용하려면 우선 힘을 단련해야 하고 다시 목표를 훈련하여 던질 때의 경중의 자신이 있으면 다시 정확한지를 얘기할 수 있다.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바둑알을 던지는 비법을 그에게 전수하였다. 목상이 화산의 꼭대기에 머무른 지 반년이 되었다. 매일매일 승지와 대국하느라 돌아갈 것도 잊고 즐거워했다. 그들은 피곤도 잊은 채 바둑두는 법을 이 반년 사이에 남김없이 전수해 주었다. 어느덧 한여름이 왔다. 원승진은 오전에 건법을 연습하고 오후에는 목상과 나무 그늘에서 대국을 하였다. 이때 그의 기력은 이미 목상보다 한걸음 앞 서 있었다. 그러나 목상이 이기기 좋도록 매번 그에게 먼저 하게 하고 만이지 고 적게 이겼다. 천변만겁 이 변화무쌍아 다하나 역시 패함을 면치 못했다. 패함은 횟수가 점점 많아지자 무공을 전수하는 횟수도 점점 많아졌다. 그의 기회상의 변화는 제한되어 있었으나 무공은 오히려 광대하였다. 바둑을 지는 예가 비록 많아졌으나 무공한 초식을 가르침으로써 그것을 갚았다. 오늘 가르친 것은 암기의 만천하우의 수법이었다. 한 손에 동시에 일곱 발을 던져서 한 알 한 알이 모두 적의 급소를 적중시키는 무예였다. 이러한 무공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원승진은 이 무공을 배우는 대에 이미 두 달이나 시간을 들였다. 그러나 아직도 동시에 서너 개의 바둑을 던져서 매회 한두 개만 적중시킬 수 있을 뿐이었다. 목상은 관역을 만들고 사람의 모습을 그려넣었다. 그리고는 벙어리 덜어 그 관역을 들고 뛰어 다니도록 했다. 목상이 소리쳤다. 천종 견정 옥침 원승진은 새 알을 던졌다. 천종과 옥침의 두 급소에는 적중했으나 견정에는 빗나갔다. 목상이 다시 외쳤다. 관원 신봉 중정 벙어리는 한편으로 뛰고 한편으로는 나무 관역을 흔들어 대었다. 원승지가 경공을 하여 쫓아가며 재빨리 손을 휘둘렀다. 목상이 또 외쳤다. 관원은 명중하지 못했다. 다시 그가 소리치려 할 때였다. 원승지가 뭔가에 놀라서 소리치며 급히 내달아 벙어리를 한 손에 잡고 뒤로 확 끌어 당겼다. 벙어리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커다란 승양이 한 마리가 그의 뒤에 서 있었다. 몹시 사나운 모습으로 긴 이빨과 발톱을 세워 그를 공격하려 하고 있었다. 벙어리는 나무 관역을 들어 승양이를 막는 중인데 돌연 왼쪽 어깨가 잡히는가 싶더니 목상에 의해서 이끌려갔다. 승지야 내가 해치워라. 원승지는 목상 사부가 자신의 무공을 시험하려는 것으로 알고 곧바로 가볍게 날아서 승양이 앞으로 다가갔다. 승양이는 그가 몹시 빠른 속도로 오는 것을 보고 몸을 돌리려 했으나 원승지는 벌써 두 손으로써 그의 등을 내리쳤다. 승양이는 고통으로 인하여 지저대며 몸을 획 돌리더니 발을 휘둘러 승지를 잡으려 했다. 순간 원승지는 땅을 차고 뛰어올라 틈을 살폈다. 그때 그는 몸 뒤에서 바람이 이는 것을 느꼈다. 적이 공격을 하는 것 같았다. 아직 공중으로 뛰어올라서 땅에 떨어지기 전인데 그를 습격해 오는 것은 또 한 마리의 승양이었다. 산에 오른 이래로 이 몇 년 동안 무공을 연마했지만 단지 사부와 연습을 했을 뿐 다른 사람과 대적해 보지는 않았다. 더구나 두 마리의 승양이와 겨루기는 처음이었다. 그는 조금도 두렵게 여기지 않고 초장법으로 두 마리의 짐승과 싸우기 시작했다. 장법은 굉장히 힘이 들어 있었다. 전에 표범과 싸워 둘 때와는 이미 다른 힘이었다. 목인청이 뛰어나와서 원승지가 두 마리의 짐승과 싸우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원승지의 손이 닿을 때마다 승양이는 아파서 괴로운 소리를 질렀다. 그는 마음속으로 몹시 기뻐하는 얼굴이었다. 심혈을 기울일 만한 아이야. 두 마리의 승양이는 입슨 맛을 보고 다시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피하기만 했다. 목인청은 원승지의 장법이 두 마리의 짐승을 가히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 다시 그의 검법을 보고 싶어서 장검을 가지고 나와 외쳤다. 검을 받아라. 원승지는 몸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날아 오를 때는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처럼 한 자세였는데 한 자세였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천치민선의 일초로서 승양이 한 마리의 어깨에 검을 찔렀다. 그 승양이는 기겁을 하여 물러섰다. 원승지는 다시 힘을 다해 뛰어올랐다. 검광 속에 두 마리의 승양이가 같이었다. 목상이 말했다. 승지야 그들의 생명을 해치지는 말아라. 원승지는 알았다는 표시를 하고는 장검을 더욱 빨리 내둘렀다. 그가 이때 승양이를 살해하려 했다면 그것은 매우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마리의 승양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어깨 다리머리 모두를 검에 찔렸으나 그가 시종 죽이지 않으려 했으므로 매번 가벼운 상처만 입고 있었다. 승양이는 매우 영특했다. 처음에는 애써 도망하려 하였으나 나중에는 검을 피해가며 정지에 서 있었다. 살생할 의사가 없음을 알았는지 동시에 몇 번을 짖더니 바닥에 꿇어 엎드려 두 발로 머리를 감싸는 신용을 했다. 눈을 기운 없이 움직이며 원승지를 바라보는 모양이 꼭 애원하는 모습이었다. 벙어리는 원승지가 두 마리의 짐승을 굴복시키는 것을 보고 기뻐서 박수를 치며 달려 들어갔다. 그리고 는 한 단의 끈을 가지고 나와 두 마리의 승양이를 차례로 묶었다. 두 마리의 승양이는 처음에는 이빨을 드러내며 포효했으나 벙어리가 힘주어 누르자 살과 뼈가 이미 많이 다친 승양이는 반항도 못하고 지저대기만 했다. 목상과 목인청은 모두 원승지의 무공이 근래에 크게 진보했음을 칭찬하고 그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원승지는 약을 가져다 승양이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었다. 또 과일을 따가가 먹이기도 했다. 7, 8위를 이렇게 기르자 승양이의 야수성이 점점 사라져서 포박을 풀은 후에도 도망가지를 않았다. 원승지는 수컷에게는 대위라 하고 암컷에게는 소괴라고 이름했다. 목인청과 목상은 암컷이 이렇게 털이 많은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쁜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고 실솔은 금치 못했다. 대위와 소괴는 기를수록 훈련이 잘 되어 원승지가 한 번 명령하면 두 마리가 즉시 행하여 어기는 바가 없었다. 하루는 두 마리 승양이에게 봉우리의 서쪽 절벽에 가서 과실을 따오게 하였다. 이 절벽은 한 면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해서 붙잡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나 다른 한 면은 즉각으로 세운 벽과 같아서 수족을 놀릴 수조차 없었다. 두 마리의 승양이가 과일을 따들고 장난을 치다 그만 소괴가 갑자기 실족하여 나무에서 떨어져 곧장 절벽으로 미끄러졌다. 이 절벽은 땅에서 40여 길이나 떨어져 이더 한 번 떨어지면 몸이 산산히 부서진다. 대위가 혼비백산하여 산꼭대기에 올라서 보니 소괴가 다행히 떨어지지 않고 두 발로 산벽의 동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이 동굴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원래 지늘구로 막혀 있었는데 소괴가 떨어질 때 산벽이 파헤쳐져서 지늘기 부서지는 바람에 겨우 동굴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몸의 반이 공중에 떠 있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게 되어 몹시 낭패스러운 지경이었다. 대위로 서는 구할 방법이 없다고 여겼는지 빠른 속도로 산을 내려와 구원을 요청했다. 원승진은 마침 권법을 연마하고 있었는데 그의 온몸이 가시에 찔려 점점이 핏자국이 난데다가 몹시 당황하여 뛰어오는 것이 컹컹 짖는 것을 보고는 소괴에게 무슨 변이 생긴 것을 알았다. 그리고 급히 벙어리를 불러서 함께 대위를 따라갔다. 대위는 절벽을 가리키며 마구 지저대었다. 원승지가 벙어리와 함께 달려가 보니 소괴가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원승진은 석실로 돌아와 긴 끈을 몇 가닥 가지고 벙어리와 대위와 함께 절벽으로 기어올라가 세 줄의 긴 끈을 이어서 그쪽으로 떨어뜨렸다. 소괴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으나 끈을 보자 내발로 사력을 다해 잡아당겼다. 벙어리와 대위는 힘껏 그를 끌어올렸다. 소괴의 몸에는 절벽의 돌에 부딪혀 여러 군데 닫혀 있었지만 상처가 깊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참을 울부짖다가 그만 앞발을 원승지의 면전에다 쭉 뻗었다. 원승지가 보니 그의 발에는 두 개의 기형 암기가 박혀 있었다. 그것은 철로 만든 작은 뱀 모양이었다. 손을 내어 뽑으려 했으나 쉽게 뽑아지지 않았다. 소괴는 괴로워서 허우적거렸다. 암기 밑에 무슨 가시가 있는 것을 알았다. 설마 적이 왔단 말인가. 그는 손짓으로 소괴에게 이 암기는 누가 던진 것이냐고 물었다. 소괴는 손짓 발짓으로 발을 동굴을 팔 때 찔린 것이라는 표시를 했다. 원승지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 절벽의 동굴은 모양을 드러내지 않고 산 꼭대기에 있는 데다 지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 박혀 있을 수 있는가. 그는 목상도인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그의 설명을 듣자 달려와 소괴의 발바닥에 박힌 암기를 살펴보았다. 그들 역시 이상하다고 말했다. 나는 전부터 암기를 사용하는 걸조아하여 강호의 각각 강문의 암기는 거의 다 보았는데 이 뱀 모양의 암기는 오늘 처음 보겠는데 목형 내가 조사 좀 해보아야겠소. 목인청도 정말 수상적게 생각하고 말했다. 그것을 꺼낸 후에 다시 얘기합시다. 목상은 방으로 돌아와서 약상자에서 하나의 날카로운 단도를 가지고 왔다. 소괴의 발바닥 살을 가르자 두 개의 암기가 나왔다. 소괴는 치료하는 것을 알았는지 조금도 반항하지 않아다. 목상은 찬찬히 약을 바르고 상처를 천으로 묶어주었다. 소괴는 이렇게 큰 위험을 겪더니 훨씬 더 양순해졌다. 대위는 그에게 이를 잡아주며 위로해 주었다. 그 두 개의 암기는 약 두치 팔푼 정도의 길이의 고 개를 들어 혀를 내민 뱀 모양을 하고 있었다. 뱀의 혀는 날카롭게 둘러 갈라져 있었다. 뱀의 몸은 검은색인데 천태가 끼어 있었다. 목상이 들고 와서 자세히 닦아내고 작은 칼로 몸의 각 부분에 묻은 오물을 털어내고 보니 뱀의 몸이 점점 빛을 띄는데 황금으로 주조된 것이었다. 어쩐지 이렇게 작은 암기가 무겁다더니 금으로 만든 것이었구나. 이 암기를 만든 사람도 대단하지. 한 번 던지면 몇 돈의 금이 날아가는 것이니 말이야. 이것은 필시 금사랑군의 것이 이하. 목상이 의아해하며 되물었다. 금사랑군 당신은 그럼 하서래를 말하는 것이오. 내가 듣기로 이 사람은 수십 년 전에 죽었다고 하던데. 그러더니 그는 또 갑자기 비명처럼 외쳤다. 맞다. 바로 그 자야. 단도로 뱀의 배 부분을 긁어보니 설자가 분명히 나타났다. 다른 하나의 암기에도 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원승지가 호기심에 찬 얼굴로 물었다. 사부님 금사랑군이란 대체 누구입니까? 목인청이 대답했다. 그 일은 좀 있다가 다시 얘기하자. 그렇대 도영 그의 암기가 어떻게 이 동굴에 숨겨져 있었을까요? 목상은 깊은 생각에 빠져 말이 없었다. 원승지는 사부와 목상도사의 안색이 굳어짐을 보고 감히 다시 묻질 못했다. 저녁 식사 후 목인청과 목상은 촛불 앞에 마주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원승지는 거의 이해하지 못할 얘기를 이었으나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모두 복순이 사례니 하는 등의 내용이란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목상이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 당신은 금사랑군이 보복을 피해 이리로 왔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목인청이 대답했다. 그는 무공이 아주 훌륭하니 구태여 강남에서 이곳 멀리까지 와서 산중에 숨을 필요가 없을 것 같소. 설마 그 사람이 아직 죽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 그 사람의 행동이 본래 기이하고 신출기 모랬지만 우리도 강호해서 그의 명성만 들었을 뿐 사실 그를 본 적은 없었소.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도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르고 목상이 탄식하여 대답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정말 괴팍하지요. 어떤 때에는 몹시 흉폭하고 어떤 때에는 또 의협적인 행동을 좋아해서 좋은지 나쁜지 조차 사람들은 판별하기 어려웠고 나도 몇 차례나 그를 만나려고 했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소. 우리도 그냥 추측만 할 것이 아니라 내일 그 동굴에 한 번 가봅시다. 다음날 아침 목인청과 목상 원승지 벙어리 이렇게 네 사람은 밧줄과 검을 가지고 절벽 꼭대기로 기어올라갔다. 내가 내려가겠소. 목상의 말에 목인청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조심하시오. 밧줄에 허리를 묶고 나자 벙어리와 두 사람은 밧줄을 과금켜 쥐고 그를 천천히 내려보냈다. 목상은 한 손에 바둑판을 들고 한 손에는 세 개의 바둑알을 쥔 채 동굴로 내려갔다. 아래를 쳐다보니 발밑에는 안개가 바람을 따라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면은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그는 비록 경공을 익혔으나 험준한 봉울이 위에 있는 데다 평지와 같지 않음으로 이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다. 고개를 돌려 동굴을 바라보니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다만 동굴이 몹시 깊은 것만을 한눈으로 느낄 수 있었다. 동굴의 입구는 너무 작아서 뚫고 들어갈 수 없었다. 손을 천으로 묶고 살그머니 동굴 안에 살펴보니 몇 개의 날카로운 물건이 만져졌다. 동굴 입구에 꽂혀져 있던 것이었다. 만져보니 금뱀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하나씩 가볍게 끄집어내니 모두 열 개나 되었다. 다신 손을 내밀어 더듬어 보아드나 손끝은 동굴 입구에 닿을 뿐 다른 것은 찾을 수 없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